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떠돕는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쉽게 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뭘 참아는 건 사실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다행히 지민이 예상 야 이케